개신교와 불교 등 6개 종단,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앞에 1996년 설립한 민간 대북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어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대북지원의 탈정치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최환규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년간 남북관계 개선에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최소한의 인도지원사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최 대표는 대북지원사업이 정치적 영향을 받기보다 정치가 동포유와 인도주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